안녕하세요 피니엔스입니다. 드디어 피니엔스 채널의 구독자가 천명을 돌파했습니다. 천명 돌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지금 1390명이 조금 넘었는데요.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저의 분신과 같은 도미노로 인사를 대신합니다. 피니엔스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의 고양이와 관련된 유익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. 그동안 피니엔스는 노르웨이 숲 고양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과 사랑스럽고 멋진 놀숲들을 보여드렸는데요. 앞으로는 노르웨이 숲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고양이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피니엔스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든 랜선 지사님들께 힐링이 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고양이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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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